턱티슨 세트 걸고 칩칠방 어떨 때 나는 찝찝하다 5693님 마스크에서 쥐포 냄새 날 때 양씨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번도 경험을 못해봤어요. 저는 한치 냄새 농담입니다. 농담. 3111님 과장님 저 여름휴가 다녀올게요 했더니 웬일로 흔쾌히 어? 갔다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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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와 어? 갔다와 어? 이럴 때 찝찝하다 보내주셨고요. 이지은씨 팀장님이 그거 했냐고 하는데 난 그게 뭔지 모를텐데 어? 0320님 카톡이 와서 확인하려는데 삭제한 메시지 아! 카톡 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삭제한 메시지입니다. 하아 진짜 이거 물어볼 수 있는 사이면은 괜찮은데 그런 거 못 물어보는 좀 불편한 사이면은 아 이거 진짜 찝찝합니다. 0320님 드립니다! 0729님 친구랑 톡하는데 말끝마다 쩜쩜쩜을 붙일 때 하아 저 이거 미치겠어요. 제 그 미용실 형이 그래요. 제 미용실 형이랑 이렇게 대화 주고받으면 그 형이랑 뭐 되게 심각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형 제가 뭐 이따 오후에 갈게요. 어? 이따 봐. 이러면 형님이 뭐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나? 가서 보면은 얼굴도 밝고 좋아요. 근데 또 나중에도 오늘 뭐 이렇게 뭐 시간 뭐 얼마나 걸릴까? 두 시간... 막 이러면 진짜 찝찝하더라고요. 0729님 점점점 붙일 때 드립니다! 0515님 여름철 만원전철에 낑겨 탔는데 내 목덜미나 머리에 뒷사람 콧바람이 느껴질 때 하아 찝찝하죠. 근데 동시에 그러면서 쥐포 냄새 날 때 정말 찝찝합니다. 네. 유정환씨 머리에 빗방울을 맞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있을 때 어? 야 근데 옆에 높은 건물이 있을 때 어? 아... 그럴 때 굉장히 찝찝하다. 유정환씨 드립니다! 9710님 펀펀에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생각해보니 파워타임 결일 때 보내셨고요. 2059님 양치하면서 보니 내 색깔 칫솔이 아닐 때 아니 내 색깔 칫솔이 아니면 찝찝한 게 아니죠. 어? 근데 딱 하는데 아... 초록색이었나? 분홍색이었나? 이럴 때 어... 온 가족이 같이 바꾼 거예요. 칫솔 색깔을 근데 아 분홍색이었나? 빨강색이었나? 이럴 때 그쵸? 떡뒤순세트 드립니다! 0608님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중간에 페이드아웃되면서 광고 나올 때라고 펀펀엔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. 어떻게 벌써 광고 나올 시간 계속 떡뒤순... 떡뒤순... 떡뒤순세트 남아있으니까 계속 도전해주세요!